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저희 윗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일단 제가 고양이 가방을 거의 다 떴구요 사이즈가 되게 크게 나왔어요 한 두 뼘 이거 저는 다 이거 실 다이소 에서 구입한 실로 했구요 이거 굵은 아크릴 얘는 어 뭐였지 푸들 실 인가 그거 였구요 얘는 예 다시 어 요거 굵은 아크릴 뜨기실 요거 새 볼 들어갔구요 저 다이소 에서 산건데 그리고 어 얘가 어 요실이 지금 고양이에 들어가 있구요 얘를 저는 어 얘 두겹에 어 저 이렇게 이거 저번에 샀던 이거 어 어 아크릴 모에어 실 인데 아크릴 모에어 실이 이렇게 저희 강아지 옆에 올려놨더니 지금 끽끽끽끽끽끽끽끽끽끽끽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원작실 원작실보다 굵은 거를 써가지고 이거 조금 바늘을 굵은 바늘을 썼어요 몇미리 했지 6미리 했던 것 같아요 6미리 를 했던 거 같구요 지금 어 요 요실은 지금 너무 찐해서 좀 이상한데요 어 이 굵기를 맞추다 보니까 제가 요 목도리 떴던 실이 이게 있어서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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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작년이 아니지 올해 초에 바늘 이야기 가서 제가 이거 처음으로 어 파주점에 가서 샀던 실이에요 핑고 트위드 실 인데 이거 어 두 볼만 샀었어요 근데 이거 완전 아크릴이 엄청 많아요 아크릴 87 우리 10% 비스코스 3% 예 요렇게 성분이 어 아크릴 그때 성분 모르고 샀는데 근데 가격이 저렴하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요실 굵기가 이거 되게 이게 되게 굵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어 여기에 굵기가 맞는 실이 없어서 요거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어 이제 여기다 돗바늘로 이어졌구요 얘는 이제 코바늘로 하는 것 같더라구요 제가 저는 정확히는 안 읽어봤는데 그냥 모양이 코바늘 인것 같아서 코바늘로 해서 어 지금 여기 그냥 짧은뜨기로 깨서 이어가구요 여기도 짧은뜨기로 한번 돌려 주더라구요 그리 보니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 느낌의 그런 것 같아서 해줬구요 그리고 여기에 술을 놔줘야 되요 꽃 모양 자수 그거는 아직 안 했어요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돼서 유튜브 보고 그래서 하지 않았구요 그리고 이거 안감은 제가 다이소에서 이거 천원이면 사거든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안감 요걸로 넣어 줄 거에요 그래서 제가 들었을 때 이정도 좀 사이즈가 제가 들고 다니는 에코백 사이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목도리 그냥 겉뜨기 안뜨기로만 이렇게 떴는데 요번에 바늘이야기에 그 김대리님이 뜬 그 요번에 나와있는 여기 이렇게 로고 박힌 거 그거 요 무늬이 되게 비슷해요 전 이거 처음에 이제 저희 딸이 하고 싶다 해가지고 가르쳐 주면서 했는데 근데 요정도 하고 여기서 이제 못하고 지금 쉬고 있어요 근데 모양이 되게 괜찮아요 한불로 이게 한불로 이만큼 나오고 얘가 몇 그램이지? 얘가 100g 이거든요 100g 인데요 이거 한불로 목도리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아주 길게는 아니더라도 한번 감을 수 있는 정도? 한번 감을 수 있는 정도 나올 것 같구요 이거 실이 좀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하나만 샀어도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핑크색 실은 세볼 사서 세볼 완전 딱 맞게 썼어요 이거 꿰매는 실까지 해가지고 완전 딱 맞게 썼구요 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엄청 많이 남아서 저는 이렇게 이거 여기 이런데 할 때 실을 끊어주고 요게 실이 하나 달리고 두개 달리고 세개 달리고 네개 다섯개 달리고 그래서 그냥 이런데다가 감아서 썼거든요 조금씩 잘라서 그래서 이렇게 쓰기에 좋더라구요 그리고 여기 뒤에도 이렇게 생겨가지고 저는 되게 간단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이 여기 하나 달리고 두개 세개 네개 다섯개 여섯개 달렸었나? 엄청 많이 달려 있었어요 요거 하나마다 이게 실이 다 각각 달려 있어야 돼요 세로 배색은 음 그래서 이거 주렁주렁 달고 다녀서 어 저 이거 처음에 여기 할 때 진짜 너무 복잡해가지고 어 이거 진짜 못하겠다 인타르시아 너무 힘들다 막 이랬는데 여기 뒤 하면서 실이 엉키기는 해도 워낙에 실이 굵으니까 이게 어 이거 이렇게 이렇게 돌려놔도 얘네들이 자꾸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조금 막 엉켜가지고 좀 정신이 없었는데요 음 이거 할 때 좀 어려운데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나님께서 그 뜨신 거 있잖아요 회전목막 그것도 어 저 막 뜨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나중에는 이제 점점 재밌어져가지고 아 나 옷 뜰 수 있겠는데 좀 자신감이 조금 생겼어요 네 그래서 옷 뜨는 것도 제가 소품을 해보니까 소품 먼저 입문을 하시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세로 배색을 소품으로 먼저 해 보시면은 아 이게 감이 잡혀요 그래서 이제 옷을 뜰 때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제일 많이 뜬 게 지금 엠버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저 사이즈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첫 번째 사이즈 떴어도 됐었는데 제가 원래 헐렁손이긴 한데 보통 제가 옷을 뜰 때 거의 두 번째 사이즈를 떠서 어 이것도 제가 두 번째 사이즈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떴어요 근데 너 이게 음 첫 번째 사이즈를 떴어도 됐어요 그리고 아직 엠버 뜨지 않으신 분들은 어 제가 55 사이즈인데 5566 사이즈이신 분들까지 첫 번째 사이즈 떠야 어 괜찮지 않을까 저한테 이거 엄청 커요 그러니까 88 사이즈 정도 나온 거 같아요 너무 커가지고 지금 소매 통도 지금 여기까지 했는데 쭉 많이 줄여가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한 세 단에 한 번씩 줄이고 있는데도요 지금 얘가 이렇게 통이 넓어요 그래가지고 줄여도 줄여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벌룬 소매로 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도 되게 여기 크롭으로 뜨긴 했는데 얘까지 길어지면 이상할 거 같아서 여기는 크롭이고요 여기는 엄청 넓고요 그리고 얘도 엄청 넓고 얘가 벌룬이라 어 여기도 펑퍼짐한데 여기도 펑퍼짐해서 괜찮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어 같이 펑퍼짐하면 괜찮을 거 같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 핑크색이 저는 어 제 핑크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핑크색을 넣고 했는데요 이거 여기가 핑크색이 너무 화려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 색이랑 같이 했을 때 얘가 묻힐 줄 알았어요 색이 근데 더 선명하게 또렷해져가지고 핑크색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얘가 핑크가 너무 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좀 무늬를 빼고 가야 될 거 같아요 여기 또 무늬를 넣어주면 너무 정신이 없을 거 같아서 제가 여기가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여기는 무늬는 빼고 대신 벌룬으로 해서 갈 거고요 음 저는 이거 4mm로 떴어요 어 조금 어 왜 4mm로 떴지 그러니까 3.5로 떴어도 됐을 텐데 왜 3mm로 떴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원래 도안이 3.5mm 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크게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제 팔 요만큼 떴고요 이쪽 소매통 보시면 이렇게 넓어요 소매통이 그래서 줄여도 줄여도 끝이 없어요 여기가 진짜 넓어요 그래도 입었을 때 저는 요 레이스 무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요 요크에 있는 레이스 무늬가 약간 틀리긴 했는데요 이거를 다들 닭발이라고 부르시거든요 어 진짜 닭발처럼 생겼죠 어 요 모양이 제가 자세히 보면은 약간 틀린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냥 대충 이렇게 보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음 요 부분이 입었을 때 되게 마음에 들고요 어 얘가 늘림이 너무 많아요 저번에 떴던 거 볼키는 늘림이 너무 없어가지고 억지로 막 더 늘려주고 했었는데요 이거 앰버는 늘리 계속 늘리고 또 어 등이 등에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그 어 엔딩 정원 순으로 가 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정원 순으로 진짜 많이 들어가고요 늘림도 여기서도 한번 더 늘려줬던 거 같아요 계속 늘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진짜 넓어요 여기가 제 몸이 진짜 두 명은 들어갈 정도로 네 그냥 이거 되게 헐렁하게 입는 크롭으로 되게 박시하게 입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냥 저냥 입었을 때 아주 보기 나쁘진 않은데요 엄청 박시하게 입는 스타일 그래도 입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쩐뉴님한테 이거 산 타레실이랑 이거 오밀조밀리안 저는 토이스토리를 샀거든요 근데 이거 색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서 와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색상을 어떻게 예쁘게 뽑으셨는지 와 이 색상도 여기는 이렇다가 여기는 이런 느낌도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네 개잖아요 하나는 이미 제가 캐스톤을 했어요 저 지금 그 핸드다인얀 구출 작전 해가지고 사야님께서 그 함드방을 여셨거든요 거기에 이제 자기 장롱 속에 있는 어 그 핸드다인얀을 사용하는 그런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장롱 속에 묶여져 있는 저의 핸드다인얀 다 이제 어 이거 다 소요를 하고 싶어 가지고 지금 요만큼 아 요 요거는 어 저번에 초코우니님 주신 거 네 그래서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얘를 뜨려고 해요 어 저는 노프리를 뜰 거고요 도안은 자유에요 도안은 자유고 어 그 실은 음 핸드다인얀 쓰면 되고요 어 그리고 어 그 노안은 자유고 그리고 캐스톤은 캐스톤은 필수인데 F은 자유에요 그래가지고 어 사야님께서 음 핸드방 끝나기 전까지만 캐스톤을 하면 된다 그래서 마음이 되게 가벼워요 그 핸드방 들어가면 꼭 이거 날짜 맞춰야 돼가지고 막 어 이 날짜 안에 못 맞추면 어떡하지 이런 스트레스가 약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방은 너무 자유로워가지고 마음이 진짜 편해요 어 어 저기 할 때까지만 끝나기 전까지만 캐스톤을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핑거링 굵기인데요 저는 얘를 되게 엄청 박시하게 어 막 청쾌한 스타일로 뜨고 싶어서 노프리를 얘 제가 가지고 있는 램스울 중에 이제 핑크색을 6겹에다가 핑거링까지 해서 얘가 원래는 5mm로 뜨는 건데 전 지금 7mm로 뜨고 있거든요 7mm에 여기 고무단은 못 고무단은 6mm 6mm 뜨다가 지금 7mm를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음 이게 지금 총 어 램스울 15수 6겹과 핑거링까지 해서 7줄을 잡고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실을 다 쓰면은 이거 여기에 있던 실이에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가지고 뜨면서도 와 이거 진짜 예쁘다 이런 거 스펙클이 너무 예뻐서 저 이거 오밀조밀연에 들어가서 또 이 실만 따로 파나 봤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핑크색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런 중간중간에 이런 스펙클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색감 잘 뽑으셨다 막 와 이래 가면서 이거 염색 천재 아니셔 막 이러면서 그리고 요것도 그 다음에 요거 다음에 요거를 쓸 것 같아요 요거를 쓰고 그 다음에 어 저한테 핑크색 있는 거 위주로 이거 전 이거 파워에이드 했던 거 했던 거 그리고 이 색깔 어 제 핑크가 많이 없는데 요거는 디케이 거든요 얘는 핑거링이고 그래서 디케이는 얘를 조금 합수를 줄여야 되겠죠 핑크색 합수를 줄여서 하고 요런 식으로 해야 될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장롱 안에 있는 핸드다인양을 구하라 해가지고 어 핸드다인양 구출 작전 사연님 함뜩 요번에 들어갔고요 어 그리고 제가 어 요거는 조끼 저희 아빠 조끼 저번에 너무 목파임이 너무 심해 가지고 그 희귀킹님 거 떴는데 저희 엄마가 너무 맘에 드셔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약간 여자 핏 이더라구요 그래서 엄마가 그거 입기로 하시고 저희 아빠꺼는 이제 새로 캐스톤을 해서 요만큼 떴 거든요 이거는 그 사이 상점에 있는 어 부인의 조끼 요 거기에 어 있는 어 동영상 보고 한 거구요 제가 이건 이런데 늘림 줄임을 잘 못하는데요 설명을 너무 자세히 잘해 주셔 가지고 어 여기 했고 여기는 어 레벤턴 방식으로 해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 레벤턴도 뭐 새로 배웠어요 새로운 기법 레벤턴 기법 배웠구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면 되요 목파임이 어 이거는 음 부인의 기 여기가 많이 안파여 있어서 어 저희 아빠가 양복 와이셔츠 입고 입으셨을 때 딱 좋을 사이즈에요 근데 제가 요 길이를 너무 짧게 했나 싶기도 해요 제가 어 거기 사이상점에 있는 그 조끼는 여기가 되게 크롭 기장 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를 좀 넓게 떴 거든요 처음부터 넓게 떴 는데 도 어 조금 더 넓어야 되지 않았나 싶어서 여기 밑에 를 그러면 나중에 여기를 조금 잘라 줘서 어 조금 고무단을 더 길게 뜨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맞으실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여기가 짧으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도안보다 여기를 좀 더 많이 떴구요 그리고 거기는 180코를 주라 처음에 시작할 때 캐스토온이 180코 거든요 저는 그게 그 여성 사이즈로 뜨시는 거라 저는 저희 아빠 입으실 거라서 200코로 시작을 했어요 저희 아빠가 허리 32 정도 입으시거든요 그래서 음 아빠 사이즈의 허리 맞을 것 같고 어 여기가 조금 아슬아슬하고 이제 요 요쪽만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이거 여기 늘리고 줄이는데 어 저 제가 이런 것 맨날 헷갈려 해요 여기가 케이트 톡인지 여기가 케이트 톡인지 막 헷갈린데 어 그런거 많이 하다보니까 조금 어 약간 외워지는 것도 생기고 해서 쫓기 뜨는 것도 되게 많이 떠면 그 늘림 줄임 공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저의 문어발 쫓기고 또 요번에 그 나홀로 집에 바나 함뜨에 제가 들어갔어요 바나님 함뜨가 제가 계속 도전을 하는데 계속 못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힘들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지퍼 스웨터 저는 제꺼 저번에 떴는데 지퍼 스웨터 좀 그 나홀로 집에 그 방에는 어 지퍼 달린 거 어 무조건 되요 그래서 지퍼 있는 도안 자유 예요 어 그래서 저는 요 뿌 띠니 뜬 님의 요 지퍼 스웨터를 뜰 거구요 저는 어 요거 저번에 비바진에서 제꺼 뜨고 나니까 요기 에어홀이 어 제가 떠보니까 되게 괜찮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저는 비바진에서 샀구요 어 세겹으로 이렇게 볼 선택이 있어요 선택에 콘사로 받을지 볼로 받을지 그리고 겹수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감으려면 되게 번거롭잖아요 근데 여기 비바진의 좋은 점이 어 겹수를 선택하고 또 이 겹으로 오면 저번에 같은 경우는 제가 콘사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볼로 나눠 소분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아예 볼로 받으니까 이렇게 여기 4불 있었는데 1불 뺀 거거든요 그래서 요만큼 떴구요 그래서 이렇게 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서 이거 안 감아도 돼서 너무 좋은 거에요 그래서 요기에 진짜 좋은 점이 감아서 온다는 거 그리고 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저는 이거 꼬아뜨기가 저번에 했을 때보다 처음에 했을 때보다 되게 예쁘게 나와서 얘를 지금 천천히 꼼꼼하게 뜨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입을 건 아니구요 제가 저번에 떴을 때 저희 엄마가 너무 예쁘다고 엄마도 뜨고 싶다 하셔가지고 이거는 엄마 사이즈예요 그래서 제가 네번째 사이즈 저 제거는 s 사이즈를 떴었어요 두번째 사이즈 근데 이거는 음 엄마 사이즈는 88 이니까 라지 사이즈로 뜨고 있구요 요건 음 저는 이 색상이 어 뭐였지 아 생각이 안나네 오트밀 오트밀 아니었는데 네 제가 제가 생각해볼게요 네 요거 꼬아뜨기가 저는 조금 시간이 느려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꼬아뜨기가 손에 잘 안익어서 많이 안해봐서 그런 것 같아요 손에 안익어서 저는 이거 이제 두배로 아니야 한 세배는 떠야 되요 세배 떠서 얘를 접어야 되니까요 접어서 이제 여기에 이제 뭐 여기 점원 술로 하고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건데요 이거 벌써 그만큼 하신 분들이 계세요 한나님도 계신데 한나님은 벌써 했어요 한나님 좋아하시는 색상 그 색상으로 하셨구요 음 한나님도 요 지퍼 스위터 뜨시더라구요 네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신은 분들도 계신데요 일단은 요거 뜨시는 분들이 그래도 눈에 몇 분 보이시더라구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요 제가 아는 유튜버 분이 요거를 같이 뜨는 거 이거를 같이 뜨시니까 그 도하는 자유인데 이게 같은 거를 뜨면은 왠지 더 반가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번에 그 음 어거스틴 함뜨 심야뜨기 프리다님 함뜨에서 들어갔어요 저 완전 함뜨 중독 이어 가지고 요즘 어 그 그분 함뜨에는 이제 제가 도안을 제가 12번 12번 어거스틴에 있는 도안 중에서 자유 거든요 그래서 저는 12번을 선택을 했구요 아직 제가 그거는 시일도 아직 못 골랐고 아직 캐스트온을 못했어요 그 분 거는 어거스틴 작가 분 거는 약간 프릴이 있고 되게 화려한 무늬를 많이 뜨시는 작가 분이세요 그래서 프리다님이 프릴 달린 거를 엄청 좋아하셔 가지고 어 그분 도안 중에서 이제 자유롭게 뜨는 거거든요 소품 빼고 의류 중에서 어 근데 그때 어 그 함뜨 방 되게 모집이 되게 치열했어요 그래가지고 딱 50명 정원을 하셨는데 음 제가 인스타에 서 이제 링크 걸려 있는 곳에 들어가서 어 도안 인증을 해야 되는데요 그 거 들어가서 이제 그 접속이 잘 안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많은 분이 몰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는 간신히 들어갔어요 안 그랬으면 그 함뜨 방에 못 들어갈 뻔 했어요 제가 바나님 함뜨에 맨날 그 시간에 정각에 보내도 그 정각에 보내신 분이 백분이 항상 넘어가지고 제가 항상 탈락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 음 산척꼬치도 제가 탈락을 했구요 저승사자 그것도 탈락을 했고 근데 요번에 진짜 이거 지퍼 스웨터는 나홀로 함뜨 저는 이거 엄마 거 뜰 거기 때문에 같이 뜨면 너무 좋잖아요 두번째 뜨는 건데 얼마나 지겹겠어요 근데 다른 분들 거 작품 보면서 뜨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색상도 실도 진짜 저는 바나님 함뜨에 처음 이어가지고 그 분의 스타일을 모르니까 되게 조금 버벅이고 있거든요 적응을 못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 몇 시에 다 같이 캐스톤을 해요 이게 있어요 근데 저는 아니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며칠까지만 본 거예요 며칠날 다른 분들 함뜨는 거의 대부분 며칠날 캐스톤 날짜 이러면 그날에 그 사진을 캐스톤 한 거를 올리면 되는데요 바나님 함뜨는 아니에요 몇 시까지가 있어요 며칠 몇 시까지를 봤었어야 되는데 저는 며칠까지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칠 9시 한국시간 9시 빈 바늘과 실을 들고 같이 캐스톤을 해요 라고 돼 있었는데 저는 그거를 뒤에 거를 정확히 읽지 않고 아 그날 올리면 사진 올리면 되나 보다 이러고서는 사진을 올렸는데 저만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거기서 보리냉찬님께서 자세히 알려주셔가지고 어떻게 도안 인증하는지도 알려주시고 인스타로 하는 거고 이렇게 또 이거는 빈 바늘을 붙잡고 8시에 인증 사진을 올려요 9시였나? 빈 바늘에 실만 준비를 된 상태에서 그 사진을 올리는 거였어요 사진을 올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빈 바늘이어야 되는 거 이렇게 끼워져 있으면 안 돼요 빈 바늘에 이렇게 실 준비한 거를 사진을 올리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하고 이제 어디까지 떴는지 이제 캐스톤 해서 또 사진을 이제 차례대로 올리는 건데요 저는 그렇게 하는 거 처음 해봐가지고 엄청 어려운 게 아닌데 제가 엄청 헤매고 있어가지고 보리냉찬님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함뜨 해봤어도 바나님만의 함뜨의 매력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몰랐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만큼 했는데요 이거를 벌써 접어서 다 이렇게 목 여기를 또 이어주거든요 그것까지 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저는 지금 엄청 느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산 거 이거는 니트 컨테이너에 제가 도톰 램술 나오면 일단 쟁여놓으려고 이거 도톰 램술이에요 도톰 램술인데 이 색상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어... 이 색상을 제가 샀어요 이거... 이거 검정 비닐 아니고요 이거 우간자백인데 이거 너무 특이해요 저 처음에 이거 봤는데 저 이 색상은 처음 받아 봤거든요 그래서 어? 뭐가 이렇게 시커머지? 실 색깔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 어두워서 아 나 이 색깔 안 시켰는데 하고 딱 열어보니까 제가 시킨 색이 맞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색상이 근데 여기 니트 컨테이너는 이게 나와도 금방 품절이 빨리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주 수시로 들어가서 제가 원한 색상이 있을 때 조금 쟁여놓으려고 해요 이게 어...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15수랑 좀 다르... 달라요 다르게... 어... 이거 약간 굵기가 에어울 정도? 에어울 한 겹... 네...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15수는 제가 진짜 엄청 얇거든요 15수... 이게 비교하시면... 그래서 도톤 램술로 웬만하면 이제 좀 쟁여놓으려고 이제 이거 15수는 있는 거 조금 소비를 많이 해야 돼요 많이 이거 떠야 되고 얘를 많이 없애고 이제 이거 도톰한 걸로 많이 좀 바꿔 가려고 해요 감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게 감아도 이 문제가 뭐냐면요 얘네들이 이게 착착 안 감기고 이게 조금씩 밀려나요 뜨다 보면 어... 그래서 이게 계속 얘를 밀어가면서 해야 되니까 손 요런 데가 이렇게 자꾸 스치니까 손 요런 데가 따가워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밀어가면서 하고 있어요 얘가 감격이 일정하게 감겨지지가 않아서 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이거 중에 체리씨의 펫사 펫사... 저의 펫사... 얼만큼 떴냐면요 요만큼 떴습니다 네... 제가 그때 요거 샀다는 그 실을 요렇게 감았고요 요 실은... 제가 이거... 어... 알리에서 산 거예요 알리에서 산 건데 얘가 한 겹으로 안 되더라고요 너무 가늘어서 음... 알리에서 산 거 이거 50g짜리를 샀어요 저는 50g짜리를 샀고요 어... 우를 100%고 이게 어... 50g이에요 50g인데 일단은 한 겹으로는 너무 가늘어서 이렇게 음... 두 겹으로 두 겹으로 감았고요 얘가 뭐... 슈퍼파인 메리노는 아닌데요 제 생각에는 얘가 이렇게 많이 착착 붙진 않아요 요거는... 바탕실은... 어... 바탕실은? 그... 리네아의 비오 셔틀랜드고요 이 거가... 어... 이 실은 되게 착착 붙어요 이 실은... 바탕실은 되게 착착 붙는데 얘는 생각처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착착 붙지가 않아요 그리고 얘 안뜨기 배색이 제가 속도가 안 나서 지금 이렇게 꽃무늬 하나 하고 아... 안뜨기 배색 너무 힘들어 이러고서 냅뒀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네 실은 다 감아놓긴 했어요 얘도 지금 50g 이거든요 얘도 50g 얘 두 겹씩 다 이 색은... 아... 제가 갖고 있는 실 중에 램수울인데 이 색이 제가 샀던 것 중 여기서 산 것 중에 이 색상이 없어서 너무 연해가지고 어... 이 색도 넣어보려고 이 색도 하나 넣어보려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실 중에서 선택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음... 요거는... 음악 컴퓨니 안 했어요 엄청 조그맣죠 그리고... 제가 토요일날 신촌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 지나가다가 연의점에 또 그냥 지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크리스마스라서 세일을 하시더라고요 10% 할인 몇 개 품목에 한정해가지고 그러니까 목도리나 요런 거 이런... 이것도 할인 품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저 요거 제가 무늬 뜨기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무늬 뜨는 거 보면은 어... 이거 또 내가 잘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조금 걱정 먼저 앞서니까 이제 소품으로 무늬 뜨기를 배워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거... 지금... 저는... 이게... 울 플러스가 있고요 울 플러스가 좀 더 굵어요 그리고 그냥 울이 있어요 메리노울 세틴 메리노울은 핑거린 굵기고요 얘는 약간 디케이 굵기? 그래가지고 요거는... 요거는 플러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저는 이 색깔로 두 개를 샀거든요 두볼? 두볼? 네 요게... 어... 요게 2만원이에요 2만원 2만원 해서 10% 할인해가지고 도안까지 해서 3만6천원인가? 이렇게 줬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기법이 좀 있어서 좀 기법 공부를 하고 싶어서 요게 또 다 한 다음에 여기 아이코드도 해요 근데 저는 아이코드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이코드 기법 배우고 싶고 이런 거 꽈배기 무늬, 케이블 무늬 진짜 못 뜨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거 도안 보면서 하는 거 공부 좀 더 하려고 어... 네... 이거... 요기 바늘 이야기는 웬만해서는 울 100% 잘 없잖아요 근데 이거 100%여서 좋은데 약간 미끄러... 미끄러워요 이거 엑스트라 파인 메리노우리 여가지고 이게 좀 미끄러워요 근데 이제 울에 자극은 없으니까 어... 제가 이거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한번 뜨고 싶어요 떠보고 싶고 장갑은 제가 착용할 것 같아요 여기 엄지도 약간 올라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수정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봤을 땐 여기까지 와주면 손이 덜 시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산 거 그리고 지금 뜨고 있는 거 다 말씀드렸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제가 지금 문어발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뜨고 있는 것 중에 어... 저희 남편 거 노프릴 그거 소매 떠야 되거든요 소매 아직 안 떴고요 그리고 어... 제가 논나만미 가디건도 어... 연결하고 밑에 계속 이제 메리아스 무늬 남았어요 메리아스 무늬 하고 팔을 달아야 되는데 메리아스 무늬 하고 그게 이제 단추로 오픈형 가디건이라서 단추... 단추... 아 단추 있어요 네 있는 거예요 단추 달아서 하는 건데 저는 팔 달지 않고 조끼로 할까 지금 너무 소매 뜨기 싫어가지고 지금 소매 뜰 게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 그거는 남편 거 소매를 떠야 되기 때문에 그 엄마 거는 엄마가 그런 조끼를 원하기도 했었어요 그냥 이렇게 입는 조끼 말고 이렇게 단추 달린 거 입고 벗기 편하게 그런 걸 원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논나만미 논나만미 가디건은 소매를 뜨지 않고 가디건으로 변형을 할... 아니 아니 조끼 조끼로 변형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그거 이제 원통을 연결을 해가지고 밑에 부분만 뜨면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 이게 무한메리아스니까 어... 슬슬 뜨면 될 거 같고 이제 이런 거 배색하다가 지쳤을 때 조금씩 떠주면 될 거 같아요 어... 이거 진짜 색감 너무 예뻐요 요것만도 따로 파시면 좋을 거 같아요 요거... 그러니까 코코 색상 요번에 되게 인기 많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 저처럼 핑크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딸기우유 해가지고 딸기우유 색상? 약간 요런 식으로 해서 어... 핑크색만도 이거 핑거링 굵기나 디케이크 굵기로 파시면 정말 좋을 거 같아요 저는 이런 거 나오면 빨리 사러 갈 거 같아요 요거 파란색도 있는데 뭐 이런 거 하나씩 들어있는 게 되게 매력적이에요 네... 어... 이거 너무 예뻐요 네... 제가 또 지금 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어... 그래도 천천히 하려고 그냥 하나씩 천천히 이게 마감이 다 어... 그래도 몇 달씩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어... 마감이 남아 있으니까 좀 천천히 하자 이런 생각으로 해야 될 거 같아요 너무 어... 이게 할 게 많다고 너무 막 급하게 하면 안 되니까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어... 더 좀 더 더 떠서 또 찍어 보도록 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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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